3월 마지막 주 엠카운트 1위를 차지한 영광의 주인공은 로제 안녕하세요 로제입니다 이렇게 엠카에서 1위를 받게 되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제 뒤에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항상 섬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신 우리 테디 오빠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솔로도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하고 싶고요 밤새 너무 예쁜 의상 준비해준 미니언니 너무 고맙고요 너무 예쁜 메이크업 항상 해주는 우리 맹쌤 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리고요 선현실장님 제 머리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댄서 언니 오빠들 너무 멋진 무대 같이 빛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모든 매니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가족들 제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 항상 옆에서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들 멤버들 너무 항상 모든 분들은 저희 멤버들은 재미있게 해당이 많아 우리 멤버들과 함께 공자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